자 이렇게 우리 노심초사 또 고생하셨던 2024학년도 수능이 이렇게 이제 치러졌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2024학년도의 수능을 또 발판 삼아서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바로 이번 수능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이 수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이도를 예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 안는다 하니 문항이 쉬워지지 않겠는가 뭐 변별 확보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하지만 공부는 절대 난이도를 예측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렇게 처절하게 준비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수능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총평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해설 강의를 전범위를 쭉 차근차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런 총평이라는 걸 할 때 제가 이런 총평을 하는 것이 뭐가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해서 평가원에서 출제가 됐는데 문제가 어떻다 이런 걸 논하고 이럴 부분이 저로서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것 같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상황이니까 수험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 이 문항들에 대한 총평을 한번 볼게요. 우선 특정한 단어를 쓸 수 없으니까 문항이 있는 듯 없는 듯 했어요. 이게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 선곡 같은 어떤 특출난 문항 하나가 문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애쓰런적이 보여요. 그리고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고 물리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 조절도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또 충실하게 고생해서 잘 그렇게 출제된 그런 문항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별 확보를 결국 제가 올해 수업 중에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어떻게 어떤 문항 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변별 확보되겠는가 뭐 예년에도 그랬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이러한 문항들의 변별 확보했느냐 누가 아무래도 바로 이 시간적인 부분이죠. 시간 지뢰의 변별이 가졌다는 것. 조금 이것을 좀 갖춰서 얘기한다면 이 문항마다 사고 행동 영역에 굉장히 중점을 뒀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10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잖아요. 1, 2, 3페이지에서 시간 잡아먹는 귀신을 홀려버리면 결국 4페이지까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차이점이 사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 10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1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어요. 90 몇 퍼센트입니다. 1등급의 정답률이. 그런데 2등급은 80%대예요. 여기서 확 차이가 납니다. 다른 문항은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긴 있지만. 바로 이 부분은 바로 2페이지의 10번 문항에서 시간 지뢰를 밟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냥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 1년 동안 우리가 진행하면서 참 저도 많이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6평의 5번이라든가 9평의 8번 9번도 있는데 마찬가지 형식인데요. 이 내용이 같습니다. 10번과. 즉 상관관계. 연립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물리량에 비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고행동영역이라 했지 이게 수학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것을 공통과 차이점을 인식해 나가서 짧게 가라고 2페이지에 이건 1페이지에 2페이지에 배치된 이 배치가 상당히 변별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이 비주얼에 당황한 그런 문항들이 또 보이는 게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굴자와 법칙이란 것이 물리학원의 교과가 아닙니다라는 걸 알고 굴자와 법칙의 공식이 아닙니다라는 알겠죠. 굴자와 법칙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항은 공식을 운운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단지 사인 아이가 아이에 비례한다. 이 상황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요. 람다문의 1로 나와있고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타임어택을 받는 그런 3페이지 마저 문항인데 이거 딱 이건데 람다문의 1로 나오니까 혼동이었거든요. 이거 통제변인 잡는 거죠. 속력이 같다. 입자 2개가 진량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바로 람다문의 1 나왔으니까 이거 바꿔서 운동량이 좌변 가고 람다가 분모로 오게 되면 람다문의 하 이건 상수니까 람다문의 1은 람다문의 1이 크면 운동량도 크다. 그걸로 가는 거예요. 같은 속력이면 운동량이 크다. 이놈이 진량 큰 놈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평가원에서 참 잘 만들었던 것이 그냥 이거 하나면 돼요. 물론 이제 운동해지는 이해문의 P제곱도 보기에서 활용이 되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물리량 관계를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려운 문제 그러면 꼬아서 내는 이런 문항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거 절대 꼬아낸 게 아니죠. 물리량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 상황만 얘기가 된 부분이랍니다. 좀 비주의 당황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시간지를 많이 밟았을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어렵지 않은 듯 어려웠던 문항이 있죠. 어려워요. 네. 이것이 시간의 공격도 받기 때문에 19번 20번을 갈수록 이제 앞에 시간 낭비가 돼버리신 분들 1, 2, 3 페이지에서 시간 낭비가 돼버리신 분들 특히 이런 문항 상관광에 간단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주절절식을 썼다가는 제 시간에 풀지 못한답니다. 결코 물리화관을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길게 풀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영역은 80분 100분 100분이라고 해보자. 100분 가지고 얘기해보자. 100분에서 1분과 30분의 1분은 굉장히 큰 차이에요. 물론 문항수의 차이가 있어 100분과 30분 이렇게 해놨지만 100분에서 1분은 잠시 딴 곳에 한눈을 팔아도 금방 복구가 되는 시간이죠. 99분이 있으니까 30분의 1분은 엄청 큰 시간이죠. 결코 길게 풀어서는 안 된답니다. 이 19번과 20번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데요. 물론 시간 확보가 돼야지 이것도 여유를 가지고 짧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19번은요. 9평에 20번 9평에 20번의 컨셉을 그대로 담았답니다. 단지 이건 한물체 운동이었고 이거는 두물체 운동을 얘기하는데 SMVT, 가스토정이 그 평균 속도의 황금꼬리 중간시각의 순간속 그 전과 그 이후의 속도만 하는 똑같아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물체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사실 등가스토정에 이런 SVT, 가스토정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놨던 부분이고요. 또 이 10번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걸렸었냐면 바로 충돌 상황에서의 충돌 상황에서의 속력관계 그런데 그 문항의 목표가 속력이 어떻게 되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운동에너지가 어떤 비율로 나누어지니 그게 목표의 깃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율를 보는 부분인데 이것을 물리학원에 있지도 않은 탄성축돌이니 이런 걸로 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운동에너지 보존이라서 2분의 MVA 이거 언제 나열하고 있어요. 제가 always 라고 쓴 것은 뭐냐면 always 라고 쓴 것은 우리 모든 충돌 상황에서 항상 A와 B사거리 A와 C사거리 하면서 기울기 속도차 상대속도의 크기가 항상 준비가 돼 있죠. 바로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 20번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과 외적인 것을 익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너지가 보조된다는 상황이 사실 우리가 많은 충돌 문항에서 서로 간의 속도차 상대속도의 크기 거기서 이미 여기저기 비위비재하게 보였던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극강실모라든가 또 수업 중에도 어떤 수업이든 제가 항상 이걸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일단 해석강의 20번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미 예스가 되는 스튜카스와 다수문항이 나타났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만 수특과 수안 한번 보면 다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수특과 수안을 드립하면 돼. 근데 드립하지 않죠. 한번 풀고 다른 거 찾아 헤매죠. 그러니 설정이 반복돼도 우리가 좀 곤란을 겪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주 노골적인 것 5번 5번 6번 파동의 진행과 그리고 또 중첩과는 얘기가 5번과 6번이고요. 17번 전자유도 노골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18번 매우 노골적 특히 18번의 자기장 중첩 이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힐포트 강의에서 3G2에서 이거 직접 다뤄졌을 겁니다. 직접 쓰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 형태 그대로 유지해서 좀 변형을 해서 같이 얘기 나눴죠. 노골적으로 나온 부분인 근데 이것도 짧게 가셔야 돼요. 자 결국 우리가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변별을 확보라는 것은 시간지리에 대해서 얼만큼 잘 처리하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심플이지 베스트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세요. 짧게 짧게 가는 그런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5를 준비함에 있어서 선생님 커리큘럼도 연간으로 준비를 해드리겠지만 작정을 하고 자 1년 연간 역학의 프로젝트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무엇이든 어떤 교과 내용이든 간에 기본이란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말은 쉽지만 그게 잘 시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어 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수험생 교과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남은 수능 우리 2호 수능을 준비하실 때도 우리가 현명하게 1년간에 진행되는 6평이나 9평에서의 그 낌새 조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나가면서 문제 하나 풀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음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출제하는 이 기관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수능 해설 강의 자 1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 수능 해설 강의 수능 해설 강의